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적 얘기가 교재 98페이지로 제가 체크되어 있는데 지적 공부까지 봤었죠. 오늘은 교재 98페이지 토지동 신청 및 지적 정리 챕터 4장 여기 한번 봐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 지적 지금 2시간까지 살펴본 내용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게 지적 자 이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걸 이제 2주에 걸쳐서 봤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국가의 법제도 지적인데 자 이제 지적은 먼저 지적 공부에 등록할 토지는 필지 단위로 등록한다고 했으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필지 봤었죠. 그 다음에 이 필지는 법에 정하는 필지를 정하는 기준 한 필지 정하는 기준이 있었고 그 한 필지 정하는 기준이 한 필지 안에는 동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연속돼야 된다. 유효권 충족하면 한 필지로 이제 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다는 것은 한 필지로 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노량진동 안에 있어야 되고 그걸 이제 지본부여 지역 동일 그 다음에 한 필지 1소유권이니까 두 번째 소유자 동일 그 다음에 한 필지 안에는 쓰이는 땅의 용도를 지목이라고 하죠. 지목이 동일해야 되고 어? 한 필지 등록하려면 측량이라는 걸 해야 돼. 측량에 사용하는 축척이 동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속돼야 된다는 건 한 필지 현지 땅이 눈으로 보는 그 현지 땅이 표면이 이어져 있어야 돼. 지반이 연속돼야 한 필지로 정할 수 있다. 그래갖고 동일하고 연속되면 한 필지로 정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예외 허용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예외. 양입지. 양입지. 양입지라는 건 한 필지 안에는 용도가 동일해야 되는데 용도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된 용도 토지 안에 편입할 수 있는 종된 용도 토지를 양입지 이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이 양입지에 대해서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있죠. 양입지에 제한이 걸린다는 것은 종된 용도 토지를 주된 용도 토지로 편입하지 못하는 예외에 양입지에 제한이 걸리는 경우는 종된 용도 토지 편입의 목적이 돼.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기출만제. 그건 이제 실 예를 들어보면 과선 안에 사용되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과선 안으로 양입하지 못한다. 대이니까 종된 용도가. 목장 용지 내 주거용 건축물 부지도 목장 용지로 양입하지 못한다.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도 사무실. 묘지 관리 사무실 건축물 부지도 묘지 안으로 양입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종된 용도의 편입의 목적이 되어서 주된 용도 토지로 편입하지 못하는 기출문제를 제가 소개시켜드린 거고. 그 다음에 종된 용도 자체 면적이 너무 크면 양입 못하는데 그 기준이 330제곱미터. 그 다음에 10% 이렇게 기준을 제시했었고. 우리 이제 이걸 배웠었고. 그 다음에 이 필지가 만들어지려면 이 필지에 무엇을 정해야 되느냐 하면 민법의 소유권이라는 게 토지가 물건이니까 토지의 소유권이 만들어져야 돼. 그러면 소유권이 만들어지는 범위를 특정시키는 것을 법률용으로 표시. 그럼 지적에서는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반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토지가 물건이다. 그러면 토지라는 물건에 소유권이라는 민법상의 권리가 성립되려면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특정시킨다 이렇게 부르고 그걸 법률용으로 표시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소유자라면 제가 소유하는 것이 어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법률용으로 표시. 그러면 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대한민국의 어디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지. 서울특별시 동자학부 노량진동의 땅을 소유하고 있어. 소재를 정해야 되고. 다른 노량진동의 다른 필지와 변별하기 위한 번호, 지번, 용도, 지목. 그다음에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경계, 넓이, 면적. 이것이 제가 소유화한 다음은 이 표시라는 것을 정해주지 않으면 소유하고 있는 대상이 절대 정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소유하고 있는 물건, 대상을 특정시키는 행위를 법률용으로 두 글자로 부를 땐 표시라고 부르고 그 표시의 개별적인 요소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봤었고. 그다음에 이 필지 정보를 등록하는 공적 장부를 우리 봤었죠. 그게 지적 공부고. 그 지적 공부, 일곱 가지 지적 공부 작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번지수가 어디 있느냐. 이 필지 정보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데 있어서 이 표시 정보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이 지적 공부에 등록된 이 표시를 갖다가 이거 하는 겁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된 이 표시를 갖다가 새로이 정하거나 그다음에 변경하거나 그다음에 말소시키는 행위를 배우는 겁니다. 이걸 이끌어서 법률용으로 이 세 가지를 법률용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의 이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토지의 이동. 이 토지 이동은 이 토지 이동과 대응되는 법률용어가 무엇이냐면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용어입니다. 권리의 변동. 화살표가 대립된다는 거.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권리가 발생변경 소멸하는 행위를 법률용어로 권리변동이라고 하는데 민법책 첫 페이지. 어느 분이 교재를 써도 민법책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게 권리변동이라는 법률용어입니다. 권리가 발생하고 권리가 변경하고 권리가 소멸되는 행위를 가르쳐서 권리변동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권리의 객체가 되는 게 물건이라면 물건 중 부동산이라는 물건이라면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발생변경 소멸을 일컬어서 권리변동 중 부동산 물건변동 이런 법률용어를 사용하는데 부동산 물건변동은 무엇 하여야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느냐 하면 이거 하여야 등기 하여야 법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의 이동이라는 법률용어는 그 권리의 객체가 되는 토지 권리의 객체가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토지라는 것은 이 표시를 얘기하는 거죠.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땅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표시라고 읽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발생하는 게 새로이 정해지는 겁니다. 바뀌는 게 변경하는 거고 없어지는 거고 소멸되는 게 말소라는 건데 새로 생기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것을 가리켜서 법률용어로 토지의 이동이다. 이게 이동이라는 법률용어를 민법하고 똑같이 용서 쓰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더 쉬울 텐데 이게 변동입니다. 변동. 변동이라고 안 쓰고 지적에서는 이동이라고 한자로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이동은 무엇 하여야 법적 효력이 인정되느냐 하면 등록하여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면 이쪽 위에 하나씩 감을 잡아보면 땅 소유자가 자신의 땅의 지목을 변경 처리하는 것은 토지이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소유하는 사람이 그 자신을 땅을 파는 행위는 매매라고 하는 겁니다. 매매는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땅에 대한 자신이 가지는 소유권이란 재산권을 넘기는 행위가 권리변동이 된다는 겁니다. 권리변동은 무엇 하여야 등기하여야 등기하여야 그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땅의 지목의 변경을 토지이동이라고 하는데 토지이동은 뭐 하여야 등록하여야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민법에서는 이 위에 쪽을 배우는 것이고 지적은 그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키는 토지이동이라는 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다룬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재 98페이지 챕터 4장 얘기가 제목이 토지이동의 신청 및 지적 정리 이렇게 나와 있죠. 토지이동이 뭔지 감 잡으셔야 되겠고 그러면 토지이동이 법률용을 여러분들한테 형광펜으로 키워드 쳐드리면 자, 0, 1 토지이동 해놓고 동그라미 1 나오죠. 현행법상 토지이동이란 지적, 공모의 정리 내용 중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 같은 토지의 표시 나오지 않습니까? 토지의 표시 형광펜 새로이 정하거나 해서 새로이 형광펜 변경 형광펜, 말소 형광펜 그래 놓고 토지의 표시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게 2 오늘 배울 주제가 동그라미 2에 토지이동에는 신규등록서부터 쭉 형광펜 지십시오.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축적변경, 등록사항 정정, 행정구역 명칭 변경, 도시개발사업 그게 여러분들 배우는 토지이동법에 나와 있는 토지이동입니다. 물론 토지이동은 지적사무처리 지침으로 가면 한 70가지가 있습니다. 그 70가지 토지이동이 전부 다 시험범위가 아니라 지적사무처리 지침은 시험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의시되어 있는 토지이동인 지금 여러분들이 형광펜 친거만 10개 정도 되죠? 그것만 여러분들의 시험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만 학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99페이지 보시면 02 지적정리 이렇게 나와 있죠? 지적정리는 이겁니다. 이 토지이동 사유, 소재, 집원, 지목, 경계, 면적이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 말소되는 게 토지이동인데 이 사유가 생기면 그 새로 정해진 소재, 집원, 지목, 경계, 면적을 새로 바뀐 집원, 새로 정해진 집원, 바뀐 집원, 소멸되는 집원을 지적공배, 정리 작업해야죠. 그걸 이컬러서 법률용으로 지적정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과 무엇은 반드시 같이 따로 다니냐면 토지이동과 그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는 항상 같이 따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생기면 무엇을 하는지 원인이 토지이동이고 그 사유가 생기면 그걸 지적공부에 지적소관청이 소재 새로 정해진 거 변경된 소재를 소멸된 소재를 갖다 정리 작업하는 행위를 법률용으로 지적공부 정리 이걸 일컬었으면 지적정리 이렇게 일컬습니다. 지적정리 그래갖고 두 개의 얘기를 배웁니다. 토지이동과 지적정리 이 얘기를 이제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하고 나서는 지적공부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 하는 절차가 무엇이냐면 토지이동 사유가 먼저 생겼고 그에 따른 지적공부에 그걸 정리를 했고 정리하고 나면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3번은 지적공부에 그러면 소재지번지번지번 면적을 정리했으면 등기소라는 관공서에 등기부라는 장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적공부에 소재지번지번지번 면적이 정리가 되었는데 등기세 등기부의 전산자료는 아직 소재지번지번지번 면적이 정리가 안 돼 있겠죠. 그걸 정리해달라고 반드시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촉탁이라는 걸 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촉탁에서 등기부 정리됐다고 등기완료통지서가 시군구청으로 날아오면 대장도면에 땅, 지번, 지목, 면적 정리된 사실을 소유자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합니다. 그걸 지적정리, 통지. 그러면 이 파트는 총 4개. 토지이동 사유를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토지이동 사유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지적공부 정리하고 나서 등기수의 등기부의 소재지번지역면적 변경등기 촉탁하는 행위를 배울 것이고 그거 배우고 나면 대장도면에 소유자에게 당신의 땅이 소재가 뭐로 바뀌었어? 지번이 뭐로 바뀌었어? 지목이 뭐로 바뀌었어? 경계 어떻게 정리했어? 면적 얼마로 정리했어? 그 내용을 알려주는 행위인 지적정리, 통지. 이 4개가 크게 시험의 대상입니다. 이 파트에. 자, 이제 가자. 자, 이제 교재 100페이지. 자, 이제 거기에 이제 요거서부터 나와있죠? 1번. 토지이동 사유. 10가지 얘기를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10가지 얘기. 자, 10가지 얘기. 첫 번째. 신규등록서부터 나오네요. 자, 의. 신규등록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안이한 토지가 발견되거나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하여 새로이 토지가 생긴 경우 이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는 거. 처음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시켜주는 행위가 새로울 신자에 등록할 등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를 처음 새로 등록시켜주는 행위를 법률용으로 신규등록이라고 하는 거나 거기는 형광편 칠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몰라서 못 읽는 분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신규등록에서는 양가로 2번 신규등록의 신청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세 번째 줄에 60일 체크하셔야 돼요. 숫자 보이시죠? 형광편으로. 자, 골 체크하시고 이제 첨부서류 뭐 별도로 안 봐도 되는데 자, 보십시오. 신규등록은 지금 이제 토지동 사유 이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1. 신규등록서부터. 신규등록. 자, 신규등록은 만약에 여기에 10번지 토지가 있었고 10번지 동쪽에 토지가 있었는데 이 동쪽의 토지가 지적공부에는 등록이 안 된 토지를 처음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갖다가 자, 측량하여 처음 등록 작업합니다. 토지 대장하고 지적됐다. 처음 등록 작업을 합니다. 자, 그걸 일컬어서 법률용으로 신규등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번지수가 신규등록이 왜 토지동이냐. 신규등록은 토지 대장 지적돼 그 소유권의 객체인 땅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처음 새로 등록하니까 신규등록을 토지동이라고 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이해 작업을 하셔야겠고 그러면 신규등록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시험 문제가 이거죠. 신규등록하는 토지 대장 지적돼 지번은 어떻게 부여하는지가 시험 문제죠. 이건 뭐 한두 번 난 얘기가 아니고 2주 전에 했던 얘기죠. 신규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이렇게 부여하자. 이렇게. 2번으로, 2번으로, 2번으로 부여할 것. 교재 2주 전 파트에 보시면 거기에 형광펜으로 빡빡 꺼져 있을 것이고 2번으로 부여할 것, 2번으로 부여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규등록하면은 토지의 경계라는 것을 갖다가 지적도 안에 그려 넣어야 되니까 경계를 처음 정하려면은 측량을 해야겠죠. 이 측량을 신규등록 측량이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법률 용어대로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규등록 측량에서 경계를 정하면은 면적값을 갖다가 토지 대장에 처음 정해야겠죠. 그러면 신규등록하는 토지 경계 면적을 정하는 지적 측량을 그대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신규등록 측량. 그러면 신규등록을 하고 나서 땅의 지목을 갖다가 현지를 조사해서 이제 현지에 정해진 땅의 상태를 시군구청 지적과 공무원이 확인을 하죠. 그럼 확인을 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28종류 중에 어느 하나의 용도로 이제 결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토지 대장에 이 땅 소유자를 처음 표시할 거 아닙니까. 소유자를 처음 표시할 때 이게 뭐 시험에서는 하이라이트죠. 이게 시험난 횟수입니다. 독립적으로 시험난 횟수. 자 최초로 토지 대장에 신규등록하는 토지 소유자 성명 갑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최초 소유자는 누가 결정을 하느냐 하면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관청이. 자 꼭 기억하셔야죠. 뭐 다섯 번. 이게 다섯 번 됐다고 종전까지 중요할 것 같으면 이거 표시할 필요도 없지. 앞으로도 영원한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규등록하는 토지 대장의 최초 소유자라는 소유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지적소관청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 뭐 영원한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신규등록이 되면 토지 대장 지적도에 이 새로 정해진 지번, 지목, 면적, 경계를 갖다가 이제 등록하는 행위를 갖다가 법률용으로 뭐라고 읽겄는다. 지적정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이, 토지이동하고 지적정리가 항상 불가분의 관계로 같이 따라다니는 거겠네. 토지이동 사유가 있으면 그에 따라 이제 지적공배 새로 정해지고 변경 정리하고 말소 정리하는 행위를 법률용으로 지적정리라고 하니까. 자 이제 그 다음엔 자 이제 가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가셨으면 신규등록은 뭐 여기 안에서 벗어나질 않으니까 이 정도 내용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하나 신규등록 개념 이해했고 지적정리 했으면 그 다음 이제 문제 신규등록 하는 데 있어서 자 소유자 결정하는 거 제일 중요한 문제를 했고 그 다음에 지적공부 다 정리했으면 이제 이 문제가 나겠죠. 그럼 지적공배 땅이 신규등록이 된 때 관할 등기관세 등기족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이제 시험 문제 내겠죠. 자 지적공배 신규등록 할 때는 관할 등기관세 등기족탁을 절대 하지를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독립적으로는 한 문제입니다. 왜 등기족탁을 안 하느냐. 신규등록 하면은 등기족탁은 등기소란 관공서에 등기부에 지번 지목 면적 정리해달라고 촉탁하는 거예요. 그럼 신규등록은 등 땅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바뀐 거예요.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 만들어진 거면은 그걸 지번 지목 면적 정리해달라고 촉탁할 대상이 절대 없기 때문에 신규등록하고 나서는 신규등록했다는 지적정리하고 나서는 등기촉탁한다 안한다?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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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 정도면 뭐 포인트는 절대 벗어나지 않고 자, 이제 그러면은 교재 이제 보시면은 101페이지 자, 특징, 양가로 특징의 고기 동그라미 1 보십시오. 지적소관청이 직권어 신규등록한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를 뭐 하지 않는다? 촉탁하지? 아니한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음... 네,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고, 특징 위에 동그라미 2 있죠. 제일 위에 소유권 표시 사항은 3의 1에서 제시된 서면을 근거로 누가 결정하여 등록 이렇게 돼 있습니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최초 소유자를 결정하여 등록하도록 돼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단에 자, 이제 두 번째 사유 들어갑니다. 두 번째 사유가 토지 동중 두 번째 사유 법전에 나온 순서대로 쭉 가는 건 등록전환 의의 이거는 형광펜 치셔야 돼요. 의의를 임야대장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 임야대장 임야도 형광펜 토지대장 지적도 형광펜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등록전환이 되는 건지 그걸 거꾸로 반대로 이제 출제 지문을 쉽게 낼 경우 토지대장 지적도 쪽에서 임야대장 임야도 쪽으로 이제 시험을 내는 출제자가 있습니다. 쉽게 시험 문제를 낼 경우 그럴 때 개념 형광펜 키워드 치셔야겠고 자, 이제 교재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등록전환 신청 대상 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양가로 3번부터 먼저 눈 고정해 보세요. 키워드부터 먼저 정리할까요? 등록전환 대상 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이 등록된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지목변경 없이도 등록전환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서술되어 있고 동그래미 1. 지목변경 수반하는 토지 형광펜 동그래미 2. 크게 크게 보셔야 돼요. 지목변경 수반하지 않는 토지 형광펜 하나 더 정리하고 키워드를 동그래미 1의 내용의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토지의 형질변경 형광펜 건축물의 사용승인 형광펜 자, 이제 키워드 정리는 됐습니다. 자, 갈게요. 두 번째 등록전환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등록전환 등록전환은 현지 10번지 땅이 있었고 10번지 땅, 10번지 땅에 인접한 동축의 땅은 산 11번지 땅이었습니다. 산 12번지 땅이 있고 자, 10번지 땅은 그러면 지적도에 등록돼 있겠고 산 11번지, 산 12번지는 임야도에 등록이 돼 있었겠죠. 그러면 이 산 10번지 필지 땅에 산 10번지 필지 땅에 건축 허가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산 11번지 필지에 건축 허가가 났으면 이 땅을 갖다 산 임야를 갖다 깎아내려서 자기 집을 짓겠죠. 그럼 자기 집을 짓고 나면 종전에 이 땅 산 11번지 지목이 수림지였으면 지목이 임야로 돼 있었겠죠. 그러면 이 땅이 건축 허가 나기 전에는 산 11번지 땅만 보자면 임야대장의 땅이 등록돼 있었겠고 임야도에 경계가 그려져 있었을 건데 그러면 산 11번지고 지목이 임야였었는데 이 땅이 건축 허가가 나면 이 땅을 산을 나무를 갖다 파내고 땅을 갖다가 평탄 작업하고 나서 집을 짓게 되면 이 땅 주거용 건축물 부지로 사용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지목 변경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죠. 그러면 지목 변경을 임야대장에 등록된 산 11번지 필지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지목 변경 처리 업무를 못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갖다가 어디로 땅을 옮겨서 지목 변경해 주느냐 하면 토지 대장 쪽으로 땅을 옮겨서 지목 변경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등록된 땅을 임야대장에 등록된 땅을 토지 대장으로 옮겨서 옮겨주는 행위를 법률용으로 몰아본다. 등록 전환. 그러면 무엇을 하여야 등록 전환할 대상 토지가 되느냐 하면 지목 변경을 해야 될 대상 토지가 되어서 등록 전환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지면 임야라는 지목이 무엇으로 바뀐다? 대로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지목 변경해야 될 토지 등록 전환 대상 토지인 것이고 그러면 지목 변경해야 될 토지 등록 전환 대상 토지는 힌트 얻으시면 됩니다. 건축물을 지었거나 임야대장이 등록된 토지에 대해서 또는 또 하나는 토지 개발을 했다는 거죠. 개발이 산지관리법을 대표적인 법률이 개발하는 근거법률이 산지관리법을 예시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물 지었거나 개발을 했을 때 어디에 등록된 땅을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땅을 건축물 지었거나 개발을 끝마쳤을 때는 지목 변경을 해야 될 토지가 생겼는데 임야대장이 있는 상태는 지목 변경을 해 주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어디로? 토지대장 쪽으로 등록 전환해야 될 토지가 생긴 겁니다. 이 경우는 신청의무를 60일에 신청의무를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번이 31번지가 자, 여기로 넘어오니까 자, 여기로 넘어오면 이렇게 바뀌죠. 지지난주 했던 거 인접토지본번에 부번 제가 시간을 많이까지 하라면서 자세히 얘기해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땅 그러면 이제 이 땅은 지목 변경해야 될 토지로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자, 산 12번지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도 없었고 개발도 안 했었죠. 그러면 인접하는 토지가 건축물을 지어서 등록 전환하게 되면 그 임야대 산 12번지 토지는 인접하는 토지가 집을 지었거나 개발을 끝마쳐서 등록 전환해야 될 토지가 생겼으면 이 토지는 자신의 토지 하나가 임야도에 방치되는 것이 불합리할 때는 이 땅 개발돼서 넘어간다는데 내 땅도 같이 등록 전환해 주세요.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산 12번지 임야대장이 등록된 땅도 개발이 없었지만 인접하는 토지가 개발돼서 등록 전환을 신청해서 넘어가게 된다면 개발이 없는 인접하는 임야도에 등록된 나머지 토지도 소유자들이 등록 전환을 갖다가 뭐 할 수 있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60이라는 신청 의무가 부과될 것이다. 이거는 소유자가 원하면 등록 전환시켜주기 때 신청 의무라는 걸 부과하지 아니할 것이다. 신청 의무라는 걸 부과하지 아니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형광펜친 동그라미 2번의 키워드에 해당한 토지가 산 12번지 토지입니다. 산 12번지 토지. 그러면 등록 전환 11번지 토지도 등록 전환이 되고 산 12번지 토지도 등록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산 11번지 토지는 법에서 강제적으로 등록 전환을 하거라 의무를 부과하는 등록 전환 대상 토지고 산 12번지 토지는 소유자가 원해서 등록 전환을 시켜주는 토지고 그러면 11번지 토지는 등록 전환 되면 지목이 바뀌고 안 바뀌고 바뀌고 산 12번지 소유자가 원해서 등록 전환을 해주는 토지는 넘어가도 그대로 임야라는 지목을 살아있는 채 등록 전환을 시켜주는 토지라는 것입니다. 이걸 구별할 줄 아시면 되고 그러면 60일에 신청 의무가 부과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구별하는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물을 겁니다. 출제위원이. 자, 그 다음에 끝. 자, 그러면 이 정도 하시면 이제 됐고 그럼 나머지 자, 임야도의 경계를 갖다가 토지대장 지적도 쪽으로 옮기려면 인접하는 10번지 필지가 등록되어 있는 지적도 쪽 안으로 옮겨야죠. 그러면 인접하는 10번지는 이미 지적도의 땅이 있잖아요. 그 10번지가 등록된 지적도의 축적이 1200분의 1의 축적이면 이 31번지, 32번지 토지를 그 10번지 있는 지적도 안으로 등록 전환을 시키려면 10번지가 있는 지적도와 같은 축적을 이용해서 등록 전환 측량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밖에 안 묻죠. 등록 전환 토지의 축적, 등록 전환 전에는 만약에 임야도의 축적이 3천분의 1이었다면 이렇게 시험 문제를 한다는 겁니다. 등록 전환을 시키면, 등록 전환을 하면 축적 변경이 일어난다. 이렇게 법률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일어나죠. 왜? 등록 전환 전에는 3천분의 1. 등록 전환을 하면 10번지 토지가 있는 지적도의 축적이 1000분의 1, 1200분의 1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종전에는 개발되기 전에는 임야도에 있었을 때는 3000분의 1. 개발되고 나서 등록 전환을 시켜버리면 1000분의 1, 1200분의 1로 새로 측량을 해서 지적도, 토지당 쪽으로 넘어가게 돼 축적 변경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요청. 그럼 등록 전환에 따라 토지대장 지적도의 집원, 지목, 경계, 면적을 다 정리하는 행위를 법률용으로 뭐라고 한다? 지적 정리. 그럼 지적 정리하고 나면 이거 물을 거죠. 등록 전환에 따른 지적 정리했으면 등기 촉탁해요, 안해요? 이렇게 하면 대답 쉬워요. 신규 등록 다음서부터는 다 해. 그럼 등록 전환에 따른 지적 정리요. 등기 촉탁한다, 안한다? 한다. 자, 그 다음에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이렇게 업무로 가기 때문에 따로 여기는 공부할 게 없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04페이지 분할. 3번 분할, 양가로 1, 토지의 분할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자, 이제 포인트는 형광펜은 양가로의 분할 대상 토지를 묻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이 오른쪽에 도표로 그걸 정리해놨으니까 오른쪽에 105페이지 도표로 보셔도 상관없고 왼쪽에 104페이지에 양가로의 분할 대상 토지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보시는 게 낫죠. 결론은 그걸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분할 신청 의무의 유무, 오타가 났네. 신청, 오타 있네. 60일에 분할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가 있고 신청 의무가 아니라 소유자가 원하면 분할 신청할 수 있는 토지가 있는데 그럼 총 분할하는 사유는 네 가지 사유 중에 어느 하나 사유가 있어야 자신의 토지를 분할 신청 받아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네 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 사유에 대해서만 신청하라고 60일에 의무를 부과하고 세 가지 사유는 그 사유가 생겼을 때 아무 때나 분할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걸 변별하는 변별력 문제가 시험 문제에서 날 겁니다. 그러면 의무가 한 가지니까 그 한 가지를 눈에 박히는 게 낫지 신청할 수 있는 사유 세 가지를 눈에 박는 공부보다 적은 쪽을 안기하는 게 낫죠. 그러면 신청 의무 부과되는 사유 한필지 일부, 일부 형광판을 지시해야죠. 형질변경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자 그것만 눈에 박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죠. 만약에 한필지로 사용하는 땅 전부가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한필지 일부가 형질변경으로 용도가 달라졌으면 한필지는 용도가 동일해야 된다고 했는데 한필지 일부가 용도가 달라졌으면 용도 달라진 일부를 종전의 토지필지에서 떼내는 작업, 분할을 갖다 신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한필지 일부 형질변경으로 용도 달라진 때로부터 60일의 신청 의무를. 고구만 꼭 눈으로 박으시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해서 분할하거나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 시정하기 위해서 분할하거나 토지관계법령의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는 필요하면 분할을 신청할 수 있어.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구만 변별하시면 될 거고. 그럼 마무리. 분할을 하면 한필지가 있었고 이 한필지가 토지 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었고 지적도의 경계선이 그려져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 10번지 토지인데 이걸 갖다 분할을 하면 한필지 나머지 이렇게 돼 버린다는 거죠. 토지 대장. 지적도의 경계선이 그려지면 한필지와 나머지 필지 토지 대장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필지로 분할을 하면 한필지 나머지가 되는데 중전에 10번지 사용하는 토지 대장 그대로 사용하니까 지난 시간에 분할하는 한필지 10번은 바꾸지 않는다. 그대로 이 토지 대장을 사용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 토지 대장이 새로 개설이 되는 것이죠. 그럼 개설되는 토지 대장의 집원은 이렇게 부여라고. 법에 나와 있잖아요. 한 시간 이상을 제가 공들여서 말씀드렸잖아요. 부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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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번으로 이렇게. 이렇게 부여하면 분할하는 토지 집원이 새로 정해지기 때문에 분할을 토지 이동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분할했습니다. 집원 새로 정해졌죠. 그럼 시험 문제 이거 분할하는 토지 집원. 중전 거 그대로 토지 대장 사용하니까 10. 나머지는 부번으로, 부번으로. 시험해 놓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목은 한필지 일부 형질변경으로 용도가 달라져서. 한필지 일부 형질변경으로 용도가 달라져서 분할할 때는 형질변경으로 용도 달라진 이 10의 1번지 토지는 종전의 집번지 토지 대장에서 지목이 바뀌겠죠. 그러면 한필지 일부 형질변경으로 용도가 달라져서 바뀐 토지, 바뀌어서 분할해야 될 사유를 제외한 임의 분할 사유 3가지에 대해서는 두 개의 토지 대장으로는 아니다 하더라도 지목이 새로 바뀐다, 바뀌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그럼 분할하는 경우는 어떤 사유로 분할할 때만 지목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시험에서 출체자가 반드시 낼 겁니다. 어떤 사유로 분할할 때만 지목변경을 수반함 한필지 일부 형질변경으로 용도가 달라져서 분할해야 될 때만 분할해서 나가는 10의 1번지 필지가 종전 토지 용도에서 지목변경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한필지 일부 형질변경으로 용도가 달라져서 분할할 때는 분할 신청 서류에 어떤 서류가 반드시 전부 돼야 된다? 지목변경 신청서가 반드시 같이 전부 돼야 되었죠. 그걸 시험 문제 낼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분할에 따른 경계 측량하고 면적 측량하니까 그 지적 측량의 이름은 그대로 불러주니까 따로 용어 알 필요도 없지. 분할 측량이다. 이렇게 읽었는 거고. 분할 측량에 따른 10번지 토지장과 지적도 10의 1번지 토지장과 지적도의 경계선 정리하는 행위를 지적 정리 등기 촉탁 지적 정리 통지 이 업무로 계속 가니까 그 다음 업무에 대해서는 안기할 필요가 없겠고. 됐습니다. 이제 넘겨보시면 106페이지 합병 4. 합병의 지적 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합병은 용어, 의도 여러분들 형황편 칠 필요 없습니다. 이거 못 안다고 이거 틀릴 사람 한 명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한글만 읽을 줄 아시면은. 자 근데 합병에서는 그럼 뭐부터 보셔야 되느냐. 대상 토지 부터 보셔야 하죠. 대상 토지. 대상 토지. 자 1. 합병 신청 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한 토지. 이렇게 나왔죠. 거기다가 형황편이 아니라 필기구로 원칙 이렇게 쓰십시오. 원칙. 자 먼저 작업하고 2번. 60일에 합병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 이렇게 나왔죠. 예외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이제 형황편으로 2번. 60일에 합병 신청 의무 형황편을 주셔야죠. 합병은 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은 자 합병 신청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합병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합병 60일에 신청하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대상 토지가 있다는 거죠. 그 의무를 부과하는 대상 토지가 시험 문제 난다는 겁니다. 항상 시험은 예외가 더 많이 나니까. 그 의무를 부과하는 대상 토지가 기억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에서 공동주택 부지 형황편 니은번 도로, 하천, 재방, 국어,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까지 형광편을 쭉 이어서 치시고 나서 거기다 메모를 하나 놓고 이건지 메모를 안 하면 본인들 암기하면 끝이고 뭐 시험 뭐 그냥 암기한 대로 그대로 나와 이렇게 하면 뭐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암기 안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편하게 공부해 보려고 시험 나요 이렇게 하면 암기하시는 거 시험 나요. 근데 암기를 못 하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지. 자, 형광편 치시고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암기 안 하고 합병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지목을 갖다가 구분해 낼 수 있는데 거기에 딱 뭐라고 메모해야 되냐면 사회적인 기능을 하는 토지의 용도 사회적인 기능을 하는 토지의 용도 그러면 사회적인 기능을 하는 토지의 용도를 갖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맛보기 예시 들어오는 게 도로가 나와 있자 자, 이제 뭐가 사회적인 기능을 하는 토지의 용도냐면 자, 이런 얘기야 자, 이제 노량진동이라는 지번 부여지역이 있는데 자, 노량진동이라는 지번 부여지역에 자, 여기에 사거리가 있고 여기에 사거리가 있고 중간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거리마다 이제 지나가서 이제 다음 이제 큰 도로 지나가면 다음에 이제 도로 이어지고 다음 노량진동 인접하는 동으로 이제 이 도로가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량진동에 이제 사거리 넘어가는 단위구역이 지금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여기가 지목이 이제 도로니까 도로 해놓고 번지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10번 노량진동 여기 사거리 지나서 여기도 이제 노량진동인데 여기에 도로 11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노량진동 지금 지나서 대방동 쪽으로 가는 지금 큰 도로 한강대교에서 지금 대방동 쪽으로 이제 가는 큰 지나가는 도로가 노량진동 지나가는 행정구역 안에 도로가 몇 필지로 지금 지적돼 나온다는 거예요. 두 필지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도로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 것습니까? 비효율적이 것습니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합쳐서 땅을 관리해. 그럴 때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사회적인 기능을 한다는 게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노량진동 지금 사거리 지금 지나가는 지금 세계사거리에서 지나가는데 지금 지적되는 도로로 몇 필지로 땅이 지금 옛날에 측량에서 나와 있다. 두 필지로 나와 있으면 두 필지로 도로를 그냥 관리. 노량진동 지나가는 도전은 한 필지로 도로를 합병해서 관리해. 합병해서 관리하라고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게 이 사회적인 기능을 하는 땅의 용도가 지금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게 이제 도로, 제방, 하천, 국어. 한강도 마찬가지죠. 한강 물줄기가 뚝뚝 끊어져 있어. 지적공배 필지가. 그러면 물줄기 흐름은 눈으로 보는 건 하나인데 물줄기가 한 필지 한 필지 뚝뚝 끊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그게 이제 그럼 한 필지로 합병정리해서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게 사회적인 기능을 하는 토지의 용도는 신청 의무를 부과한다는 개념이 그 개념입니다. 그러면 기억번 정리하죠. 공동주택 부지 나와 있죠. 공동주택 부지는 여러분들 공동주택이 적용을 받는 게 공법 시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주택법이 공동주택을 적용하는 법률입니다. 일반 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건축법의 특별법이 주택법의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을 지어버리면 그대로 공동주택 부지 땅을 갖다가 여러 필지로 땅을 관리하지 말고 한 필지로 합병정리해서 관리하라는 겁니다. 여기 들어갈게요. 두 필지 땅이 있었는데 두 필지 땅에 아파트 사업자가 매입해서 아파트가 건설이 되면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파트가 건축된 다음에는 두 필지 땅으로 아파트 땅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한 필지로 합병정리해서 아파트 땅 부지를 관리하라고 신청 의무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신청 의무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이 많이 났어요. 이거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107페이지 합병의 요건이 있죠. 합병의 요건은 법에 정해진 사유를 충족해야 합병을 해준다는 거죠. 법에 정해진 합병제 하는 사유는 이거죠. 합병 요건은 자, 이 얘기입니다. 두 필지가 있으면 10번지와 11번지 토지가 있으면 이 두 개의 지금 토지 지적공부가 있으면 두 개의 토지 지적공부를 하나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합병 등록이라고 하는데 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야 이 두 개의 필지 10번지 필지와 11번지 필지 지적공부를 합병 등록해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10번지, 11번지 앞에 소재가 있잖아요. 그러면 노량진동과 대방동 이렇게 돼 있으면 합병 등록 안 해줘요. 반드시 10집원 앞에 노량진동이면 10일 합병하는 토지 집원 앞에도 노량진동해야지 노량진동과 대방동이면 합병 등록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토지가 1소유권, 1소유권이니까 소유자가 갑이면 이쪽도 토지장의 소유자가 갑이어야지요. 그러면 갑, 을 이렇게 돼 있으면 합병 등록을 해주지 아니어야지요. 세 번째 이 땅의 지목이 대이면 같은 11번지도 대해야지 이 땅은 공장용지 이렇게 돼 있으면 합병 등록 안 해주죠. 네 번째 합병 등록하는 토지에 이 토지, 이 토지 지적도의 축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번지 토지 지적도의 축적이 1200분의 1이면 1200분의 1이 아닌 1000분의 1의 축적으로 11번지에 지적도에 등록돼 있다면 합병 등록해 주지 아니하자. 그 다음에 합병 등록하는 10번지와 11번지 현지의 지반 지반 지반이 물리적으로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지반 연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가 돼 있었던지 등기가 안 돼 있던지 이러면 합병 등록 안 해주죠. 합병 등록하는 토지가 모두 등기가 돼 있던지 모두 등기가 안 돼 있던지 이래야 합병 등록을 해줍니다. 그러면 등기가 돼 있는 토지와 등기 돼 있는 토지 끼리 합병 등록 등기 안 돼 있는 토지 등기 안 돼 있는 토지 끼리만이 합병 등록까지 등기 돼 있는 토지와 등기 안 돼 있는 토지 합병 등록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등기가 돼 있는 토지라면 등기가 모두 돼 있는 토지라면 시험에는 여기에 다섯 번, 여섯 번 나왔었지. 세 번, 다섯 번까지는 안 나왔다. 등기가 모두 되어 있는 토지라면, 등기 안 되어 있는 토지라면 여기서 끝나는데 등기가 모두 되어 있는 토지라면 등기부가 깨끗해야 합병 등록을 해줍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한다면 등기부가 깨끗하지 아니하면 합병 등록을 절대 해주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러면 등기부에 만약에 소유자가 갑이라면 한쪽 토지 등기부 소유자 갑, 다른 쪽 토지 등기부에도 소유자 갑 이렇게 나오면 합병 등록된 토지 모두 등기되어 있다면 한쪽 토지 등기부 소유자 갑, 다른 쪽 등기부에도 소유자 갑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소유자 아닌 사람이 나오는 때가 등기부가 깨끗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등기부가 깨끗할 것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유자 갑 아닌 사람 이름이 등기부에 나오면 합병 등록을 해주지 아니한다는 거죠. 가볼까요? 갑이 이쪽 토지에 은행에서 이걸 담보물로 집어넣고 대출 받았으면 대출해준 은행 앞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병 등록 해주면 안 해주면 안 해주면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이고 갑이 여러분들한테 땅을 팔았는데 이 10번지 필지 땅을 넘겨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갑의 땅을 잡아놨죠? 그걸 가처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가처분 채권자 여러분 명의가 등기부에 올라가죠. 매수인 명의가. 그러면 합병 등록 절대 안 해줍니다. 또는 갑의 이 10번지 필지 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갑의 채무를 이행 안 하고 법원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이 갑의 땅을 경매 붙이는 게 강제 경매죠. 법원의 판결문에 붙여서 경매 붙이는 걸 강제 경매 이렇게 부릅니다. 강제 경매를 붙여버리면 그 강제 경매를 붙였다는 내용이 등기부에 나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합병 등록 절대 안 해줍니다. 다 어떤 요건에 걸리니까 등기부가 깨끗해 합병 등록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등기부가 깨끗하지 아니하면 합병 등록해 주지 아니한다. 제일 많이 났던 얘기예요. 자 이제 이걸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내고. 그 다음에 단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등기부가 깨끗하지 않아도 합병 등록을 해 줄 수 있는 예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 합병 등록을 해 줄 수 있냐면 자 10번지 필지 토지 등기부에 토지에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때는 예외입니다. 자 토지에 누가 들어와 있는 때는 깨끗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합병 등록해 준 데요. 세입자. 토지에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때는 예외적으로 합병 등록할 수 있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합병 등록하는 10번지 땅과 11번지 필지 땅의 모두에 모두에 합병 등록하는 10번지 땅과 11번지 필지 땅 모두에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때. 그러면 왜 모두에 설정되어 있느냐. 은행에 가서 소유자 갑이 대출 신청을 했더니 담보물을 갖고 오라고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 10번지 필지 담보물만을 갖다가 집어넣었더니 담보물을 갖다가 LTV를 평가해 봤더니 담보물의 대출 가액을 갖다가 평가해 봤더니 아 이거 지금 10번지 필지 담보물 갖고는 대출 심사에서 이게 빠꾸당한 겁니다. 그러면 담보물 하나 더 갖고 와야지 만에 지금 대출 통과하고 대출 승인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11번지 필지까지 하나의 채권에 대해서 집어넣더니 두 개의 담보물을 다 집어넣더니 대출 승인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대출해준 은행 앞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잖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합병 등록 해주면 안 해주면 안 해주면 안 해주면 안 해주면이잖아요. 안 해주면이잖아.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의외적으로 언제는 합병하는 토지 모두의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때는 예외적으로 합병 등록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가지를 꼭 안개하셔야죠. 왜?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등기부가 깨끗해야지만이 합병 등록해 주니까. 누가 나와 있는데 토지에 세입자가 나와 있거나 합병하는 토지 모두의 대출이 들어가서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합병 등록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가장 많이 났던 요건입니다. 합병 등록 얘기를 하면 반드시 합병 등록의 요건이 있죠. 이 요건은 별거 아니에요. 노량진 땅이냐 대방동 땅 이런 거 못 맞추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지목이 소유자 같을 것, 지목 같을 것 이런 거 절대 형광판 칠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나중에 시험장 들어갈 때 이거 못 맞추는 분은 없습니다. 반드시 결정되는 건 여기에서 결정될 겁니다. 합병하는 토지가 모두 등기가 됐을 경우 등기부가 깨끗해야 합병 등록해 준다. 그럼 반대로 등기부에 가업류권자 들어와 있거나 가처분권자 들어와 있거나 경매가 진행되고 있거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하면 합병 녹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없다? 등기부가 깨끗할 거에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예외 노란 거 단 누가 들어와 있는 때 토지에 세입자가 들어와 있거나 합병하는 토지 모두의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때는 예외적으로 합병 등록할 수 있음.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